미국 공화당이 결국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스위프, 다시 말해 상징색이 빨간색인 공화당의 대선 및 상하원 선거 싹쓸이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장악력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MBC 방송 등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대선 다음 날 일찌감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및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어제 기준으로 연방 하원 전체의 435석의 과반인 218석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의회 선거가 실어진 지 8일 만에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이 확정지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전까지 최소 2년 동안은 트럼프의 국정 운영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국경장격 건설, 대규모 불포 이민자 추박, 건강보험 기업법인 오바마키오 기준 등 핵심 공약들을 실행하는데 여당 다수 의회의 전복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연방 상원 내 공화당의 저항 기후가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새 상원 원내대표로 4살 의원인 준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준툰 의원은 2021년부터 원내 수석 부대표를 받아온 공화당 상원 2인자이지만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충성파인 일론 머스크와 고수능계의 터커 칼슨 전 뉴욕 팍스 뉴스 앵커 등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들이 신 트럼프 통화는 리스컷 의원을 대놓고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이 미뤘던 스컷 의원은 비밀 투표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즈 이와 관련해 스컷 의원의 고배는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와 하지는 않은 일이라는 진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트럼프와 반발 기류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 상황과 달리 상대적으로 연방 하원 이 공화당은 결석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침 트럼프인 마이크 존슨 현 하원 의자의 차기 의장 후보로 다시금 선택됐습니다. 바로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입니다. 선출에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회의에 참석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연방 상황과 달리 연방 하원도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문제는 의운수 부족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민주당과의 최종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강요로 엘리스 스테파니 하원 의원과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 게이츠 의원 등 하원 의원 3명을 강요로 착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새 행정부 강요로 하원 의원을 더 뽑아가기에는 민주당과 하원에서의 의석수 차이가 너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매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 인선을 보면 그가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할 정책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슈퍼관세 그리고 연방정부 재팬 등이 최우선순위에 오를 끝을 전망된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될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첫날 내릴 첫 행정은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천되고 있는 가운데 스테븐 밀러는 트럼프의 집권들은 이미 트럼프 집권 2기에 연 100만 명 이상씩을 추방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루에 1,798년 제정됐지만 지금은 사문화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고 연방 군대까지 동원할 방침입니다. 남북 국경 장벽 재건설과 불법 이민자 안여 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막대한 비용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걷고 있는 공화당 측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연방정부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보 부수장으로 발탁하면서 관료주의 해체와 규제 철폐, 지출 삭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칼자로 눈치게 된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들의 눈높이에서 방대한 연방정부의 곳곳을 난도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위해 트럼프가 대의원에 꺼내낼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스케줄 F 행재문영 부활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F는 일반직 연방공무원 중 고위직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무원체의 악시오스는 스케줄 F가 부활한다면 이론적으로 220만 명의 연방공무원 중 약 5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친환경정책 폐기로 구해집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기간 또한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을 시행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략한 바 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석유 승산을 장려하겠다는 그의 선거 구호였는데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대의원에 미국 내 석유 가스 시출을 대품들이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기후대응 정책을 모두 뒤집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BBC 방송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네 번째 예상되는 정책은 바로 슈퍼 관세 부과입니다. 관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찬하는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공격적인 보호무역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 선거운동 기간 보편적 기본 관세 10에서 20%, 중국산 제품 관세 무려 60%, 멕시코산 제품 관세 25%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봇 라이트하이저를 무역대표부와 상호부를 포함해 행정부 전반에서 무역정책을 총괄 감독하는 무역차례에 임명할 방침입니다. 일단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1977년 제정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나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재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신을 따라 교도 수행을 불사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난이 폭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2021년 대선 결과에 글복하며 연방의회 의사당을 공격했던 폭도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국자라고 불렀으며 취임 첫날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사당 공격과 폭동 혐의로 1500명 이상이 기소됐고 트럼프 지지층은 이들의 사면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의회 폭동 피고인들을 사면하고 자신을 향한 연방기소 사건들도 셀프 사면 앞에서 보여집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맥 게이츠는 대표적인 극우 강경파 정치인으로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물구를 가리지 않는 충성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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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